US 101 번도로를 타고 오레곤 코스트를 여행하실 때 들려야 할 베스트 쇼스톱 15곳을 추천합니다. 먼저 15위는 칼지 와스번 스테이트 파크 비치입니다. 시원스레 펼쳐진 백사장 이외에도 깨끗하고 넓은 화장실, 피크닉 테이블 그리고 무료 캠핑 차량의 덤프 스테이션까지 편의 시설을 갖춘 곳입니다. 14위는 해리스 비치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올라오면 만나는 첫 도시 브루킹스를 지나면 바로 만나는 바닷가입니다. 잠깐 시간을 내서 바닷가를 거닐어 보기 좋은 곳입니다. 함께 있는 주립공원 캠핑장은 예약하기 힘들만큼 인기 있는 곳으로 RV 후겁 가능한 자리도 있습니다. 13위는 밴딩 비치입니다. 오레곤 바닷가 도시인 밴딩을 따라 이어진 바닷가입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코키우 리버를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이어진 해안가는 절벽과 등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해변가입니다. 12위는 야핫 비치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작은 도시 와이아핫에서 바라보는 태평양의 파도는 시원합니다. 11위는 렉 오브 더 피터 아이얼데이 2위는 스티븐스 스테이트 팍의 바닷가입니다. 오레곤과 워싱턴을 가르는 컬럼비아강 어귀에 자리한 스티븐스 주립공원의 바다에서는 예전 컬럼비아강을 오르려다 좌초한 배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10위는 엉카아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윈체스터 베이는 작은 어촌마을입니다. 게자비도 하고 모래사장 ATV도 탈 수 있는 빈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안가 뒤 언덕에 엉카아 등대가 있습니다. 밤이면 등대에 불빛이 화려하게 빙빙 도는 곳이지만 낮에 가도 눈앞으로 펼쳐진 태평양의 바다가 멋진 곳입니다. 9위는 틸러묵 치즈 팩토리입니다. 바닷가가 아닌 곳입니다만 미국의 마켓에 가면 보이는 틸러묵 치즈의 생산지입니다. 치즈의 생산 과정도 보고 시식 치즈도 맛볼 수 있습니다. 식당과 아이스크림 샵도 있습니다. 8위는 로커웨이 비치입니다. 하얀 백사장이 길게 뻗어 있는 바닷가 앞에는 둥그레하게 구멍난 바위가 한껏 정취를 돋아줍니다. 바닷가를 따라 달리는 작은 기차 여행의 맛도 느낄 수 있습니다. 7위는 뉴포트 야키나 베이 라이트하우스입니다. 뉴포트와 사우스비치를 연결하는 다리와 그 밑으로 바다로 나가는 어선들의 모습이 한 폭의 수채화 같습니다. 6위는 뉴포트 베이에서 하는 고래 구경입니다. 태평양 푸른 바다 위로 하얗게 뿜어대는 고래의 숨기를 느껴보세요. 도시를 가로지르는 길가 따라 있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시고 바닷가를 걷거나 바닷가 벤치에 앉아 바다를 보고 있으면 하얀 물줄기가 솟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위는 아터 크레스트 스테이트 시닉 뷰포인트입니다. US 101 번도로에서 살짝 들어왔습니다. 드물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바닷가입니다. 날씨 맑은 날 들리면 저 멀리 등대도 보입니다. 4위는 데블즈 천입니다. 거친 바다파도가 바위에 부딪힙니다. 부서져 나갈 것만 같습니다. 루프 트레일을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3위는 오레곤 듄과 함께 만나는 사우스 제티 비치입니다. 오레곤 바닷가에 만들어져 있는 모래든 지역을 볼 수 있고 듄 너머로 펼쳐져 있는 바다는 끝없는 바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테프트 워터프런트 파크입니다. 작은 어촌마을의 바닷가입니다. 사일레츠 리버와 태평양이 만나는 곳이라 그런지 간만조에 따라 물 흐름이 강합니다. 어기를 따라 작은 삼각형의 개그물을 던지는 이들도 많고 연한 낚시에 빠진 강태공들도 많은 그런 곳입니다. 꼭 들려보실 곳으로 추천하는 1위는 또 어스웰입니다. 바위 아래서 솟구쳐 오르는 파도에 해도 인근 스파우팅 혼에 다가가면 만조나 파도가 강한 날은 땅이 우르른거리는 소리를 듣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해질 무렵에 가면 바위를 때리는 파도와 어우러진 석양이 아름답습니다. 바닷가 바위들까지 이어진 길을 내려가보세요. RV나 트레일러의 경우 주차장이 작으면 인근 KF 퍼페츠와 비지터 센터에 주차하고 트레일을 걸으면 됩니다. 위에 정해진 순위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공식적인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에 시청자의 판단을 도와주는 자료로 주관적인 생각으로 만들었음을 밝혀둡니다.